옛날에 한 아름다운 소녀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게 되었어요. 소녀는 목이 말라 우물가에 도착했고 우물에서 물을 마신 후 다시 올라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. 그래서 소녀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.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녀를 구해주었어요.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청년은 다시 길을 떠나기 전 소녀와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했어요. 그들은 약속의 증인으로 지나가던 족제비와 그 우물을 정했어요.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청년은 소녀와의 약속을 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아이가 풀밭에서 놀다가 족제비에게 불려주었고 또 다른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. 이때 청년은 소녀와의 옛 약속을 떠올리고 족제비와 우물이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. 그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헤어지기로 했어요. 그리고 청년은 약속한 소녀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는데 청년은 그동안 약속을 지키며 혼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이 이야기는 약속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신의의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.